다음에 제가 해야 될까요? 제가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강아지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먼저 귀여운 강아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귀여운 강아지예요. 놀라죠. 놀라죠. 깜짝 놀랐어요. 화가 난 강아지가 있어요. 또 또 코 움직이는 거 코 움직이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해요. 옆모습으로 찍어 찍어주세요. 제가 시작하겠습니다. 이건 아무도 못한다. 아무도 못한다. 이렇게 자연히 움직일까요. 이거 10장 아니면 못해요. 움직이는 거는